상대의 캠핑 여행 안녕하세요 상대입니다 아 뭐야 상대의 반짝반짝 캠핑 여행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징그러워 목소리 이렇게 징그러워 이번 캠핑은 제가 두 분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는데요 아 그래요? 힐링 여행이라고 들뜬 마음으로 오셨나요? 네 높 여러분께 사전에 전달한 건 전부 거짓 게이크로 지금 이 시간으로 제가 설계한 진짜 게이크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주변을 한번 들어보시죠 아주 난리가 나 있죠 네 그 중 종이들을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뭐라고요? 여러분 지금부터 그 종이에 적혀있는 모든 지령을 만수해야 합니다 종이에 있는 지령을 행복한 파라다이스 여행인 줄 알았지 멍 때릴 시간이 없어요 캠핑이 없으면 안 되는 텐트 설치 멀리서도 빛나 보일 수 있게 비어낼 뿐만의 예쁜 텐트를 꾸며보아요 텐트를 만들라는 거잖아요 근데 텐트를 만들려면 텐트 설명서 이런 거 없어요? 만들어본 적은 없는데? 일단 텐트 만들까? 일단 옷 좀 잠그고 장갑 한번 주면 안 돼? 장갑 끼고 하자 그냥 아 여기 있구나 아 여기 있구나 아 진짜 빨간 장갑 있네 오 이것도 뭐야 오 이거 그거네 불 붙이는 거 오 진짜? 그래도 구경은 해봐야지 만들기 전에 뭐 있나 봅시다 일단 뭐 이리 불어? 장작 있어 장작 장작이 있다고? 진짜 캠핑파이 이거 하나 본데? 돋보기는 왜 있어? 왜 왜? 햇빛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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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종일 이러고 있으라고?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이렇게? 어? 아 이거 의자구나 오 신기하다 아니 이거 이거 정진 장편 주면 콘센트가 있네? 아유 아 근데 이거 되겠다 똥게 이거 쉽게 하겠다 금방 해요? 어 금방 하겠는데? 이게 뭐냐 이게? 아 저거구나 고정하는 거 아 망치 아니 이거 음 일단 해봅시다 거기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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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막대기를 만들어봅시다 얘가 가운데 있는 거 같은데? 얘 혼자 노란색인가 보니까 딱 가운데에 있는 거 맞는 거 같아 그쵸 됐다 근데 얘는 왜 또 짧아요 이거 두 개가 짧아 그 고기도 꺼먹고 싶다 야것은 일단 저녁도 뭐 그냥 주지 않을 거 같네요 아 네? 어쩐지 이제 시작인 거 보니까 저녁도 뭔가를 게임을 해야 되네 브런치 뭐 뉴욕커 이런 얘기 할 때부터 알아봤었던 게 아니 뜬금없이 뉴욕커요 근데 이게 또 또 산대형 스타일이긴 해요 이렇게 반전이 있고 엉뚱엉뚱한 게 뭐야 뭐야 이거 한번 들어봐 이거 제일 긴 거로 넣을까요? 좋지 아 저 노란색을 여기다 아 저 노란색을 여기다 한번 넣어봐 노란색이 뭐지? 어 장을 넣었다고 접영 아 벌써부터 재밌는데? 지금 많은 그런 거 같은데? 여길 다 하나 꽂으면 완성이네 여기다 그치? 그럴 것 같아요 어차피 거기가 센터니까 내가 또 캠핑 도로만 가다가 실제로 처음 해버렸어요 저기서 한번 꺼져봐 됐어? 안 잡어? 네 됐어요 보내 봐 얘가 좀 짧은데? 뭘 보내? 뭘 걸렸는데? 안 땡겨져 아 여기 붙어서 가야겠다 아 그럼 이제 망치로 해야 된대요? 뭐야 이게 망치 이거 맞지? 망치 저거 저거 할 사람들은 왜 말이죠? 오 야 저희들 똑바로 이거 피는 거 같은데? 피어? 손 빠졌어? 어? 피없다잉 안 들어갔는데? 아니 봐봐요? 아니 밖은 의미가 없는데? 여기서 캠핑하는 거 맞아요? 주차장 아니에요? 이 높인 거잖아 지금 아니 우리 설명서라도 좀 줘 최소 이건데? 저희 밑에 텐트에서 살면 안 돼요? 재밌다 행복해 캠핑 와서 뭐? 뭐? 야라 하지마 대내으로 할 수 있네 그니까 할 수 있네 아 씨 빠졌다 잡았지? 됐지? 응 다행이다 안 쓰러진다 해봐 어우 느낌 이런 느낌 아닌가 하지말까? 어차피 이거 진보도 있어. 걷어볼까요? 근데 괜찮은데? 느낌 있네. 약간 허름한 초가집 같네. 왜왜왜? 왜왜그래? 아까 내가 기절한다 했죠? 기절. 왜왜왜 뭔데? 왜? 왜그래? rather. 아 설명서 있었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짜증나게 진짜 우리 다 막대한거예요. 한 번 봅시다. 아니 이거 너무 어렵고.. 아 이거 문끈다 진짜. 야 정윤이가 따로 있는.. 아니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이러니까 어? 유심히 잘 봐야 돼. 어떻게 먹는지 알죠? 왜 이렇게 되지 이게? 왜 안 꽂혀? 에이! 그냥 랩 자? 어디? 아우 됐다. 제 기분 있다. 집에 가고 싶어요. 나도. 집이 최고야 진짜. 나랑 고생이야. 아마 이게 산드랭이 원하는 그림이 아닐까. 지금까지는 어때요? 지금까지? 재밌어? 거금니를 깎여먹으면 완벽한데? 그치? 느낌 있다 그치? 느낌 있다. 우리의 영향. 느낌 미쳤다 이거. 우리는 사루를 설치해야 된다. 마음에 들어 까마귀야?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마음에 든데요. 여기다 우리 여기 불 빼자. 어? 새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 수령. 벌써부터 지친 건 아니지. 마지막 한 발 더 남았어. 캠핑의 꽃 캠프 파이어. 몸과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게 불까지 피우면 퓨어 리퍼만의 감성 캠핑이 완성이라고. 알았어. 자 시작. 보기는 뭐야? 진짜 그걸 불안하게. 진짜 해. 햇빛으로. 진짜 그걸로 준비한 거야?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떻게 씁니다. 만약 파이어 스탑터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가부까지 갖다 바꿀게. 히프라니. 아 이거 어디서 갈게. 되는 거 맞아? 불빛도 안 보이는데요? 불빛도 안 보이는데요? 참 어렵구나. 아니 짧아서 이게 쉽지 않은데 이게? 그리고 이거를 형이 이렇게 잡았다. 잡았다. 잡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 오 불러. 될 것 같아. 응.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버려. 안 돼. 안 돼. 아 불 꺼졌어. 아니 마련 상장이 더 필요해. 마련 이거. 소음 다 탔네 이제. 소음 없는데? 소음 있어요?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소음 없는데?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겠다. 아니 여기 소음 있어야 돼. 아니 할 수 있겠다. 이거 한 번 잡아줘. 바람이 너무 쎈는데. 바람이 좀 쎈다. 여기 좀 바람 막을까? 불 위에서 인서트 따주세요. 이게 나요. 이게 불이 나는데. 불이 나는데. 아 불 나. 아 불 나.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불 살려야 돼. 살려야 돼. 살려야 돼. 살려야 돼. 아 이게 오래 안 가. 나무도 타야 돼. 그렇지 그렇지. 이게 집처럼 만들어서 위에다. 잘 탑니다.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회원인 회원인. 왔어. 아 좋다. 뿌듯하다. 이마서 캠핑하는 거야. 캠핑. 짱이네. 진영. 깜짝이야. 못 탄 줄 알았는데. 햇빛 때문에. 머리가 누렇게 보여가지고. 다 탄 줄 알았네. 머리 탔으면 진짜 레전드. 깜짝 놀랐네. 야. 캠핑장이.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아 뭐가 미션이야? 뭔가를 또 주시는데요. 떨린다. 자. 읽어봅시다. B1A4. 아. 텔레파시 게임. 주제에 맞게. 신우 공찬의 텔레파시만으로. 같은 대답을 외쳐야 한다. 10개의 문제 중. 5개의 대답이 모두 일치해야 할 미션 성공. 성공 시. 토마호크 스테이크. 실패 시. 대하 앤. 부추전. 오 그래도 주긴 주네. 좋네. 자 그러면. 산 바다. 하나 둘 셋. 바다. 연습 게임 있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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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란 말이에요. 바나이클뱅 신호? 곰! 왜? 아니지 우리 둘만 맞이 없지 이 사람아! 아니 텔레파시 통했잖아! 그게 텔레파시 게임이오! 이게 텔레파시 게임이지! 아 왜 또 뭘 숨겨놨어요? 숨겨놓은 거 없잖아요. 이거는 그 태어로 이거 불빛이라고 준 거 아니에요? 뭐지 뭐하는지 하는 건데? 주제에 맞게 신호 공찬은 텔레파시만으로 왜? 뭐가 무슨 얘가 났어? 뭐가 문제야? 돋보기랑 뭐가 보여? 뭐가 문제야!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아 미쳤다. 나도 이거 뭐 묻은 줄 알았어! 일단! 나 워터마크 그런 줄 알았어! 안 보이는데? 좀 살짝 멀리서 보여요? 아 거꾸로도 있다. 산들과? 산들과? 아 산들이 생각한 정답이어야 돼? 산들과 함께하는! 이거는 그러면 산들이 형은 우리랑 맞지 않는 건데? 갤럭시 워치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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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프로거든요? 내가 네 위에 있어 자식아! 머리 꼭대기 있잖아 자식아. 여기가 천국인가? 하...